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중고차나 꽃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유미카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해바다로 9명의 가족을 직접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기순한 김이혁 씨를 초대했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이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누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마워요. 시청자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고 방송상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오늘 누님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제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외모만 봤을 때는 북한 티가 거의 없어요. 말투도 그렇고 옥양.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도움이 됐던 거는 부산에서 한국분들하고 칸가 맛밥 먹으면서 이불 잠자리도 같이 6개월 동안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진짜 좋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아, 부산에 왜 내려갔어요? 아, 거기 한국해안수산연수원이라고 항해사들을 키우는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바다에서 내가 좀 일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원에서도 그래 좀 앞으로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있겠나 하고 내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해양대학을 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해양대학 가오프 마음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둘이 있어서 그냥 현실로 바로 뛰어들자 하고 공부는 따로 좀 하자 이렇게 마음으로. 역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뭔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두고 보죠. 아, 그리고 이게 억양은 황해도 해주라고 했잖아요, 고향이. 네, 네. 그러니까 황해도 쪽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랑 거의 가까운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억양이 북쪽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네요. 좀 저한테는 좀 다행인 것도 있거든요. 그치, 그치. 근데 그래도 북한 말투가 있다고 이렇게 많이 교정을 주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래야 해서 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혁 씨는 지금 황해도 해주에서 살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렇고 직행으로 북한에 살다가 바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정말 없거든요. 우리 이혁 씨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 정말 또 운이 좋은 분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사항부터 좀 알아보고 싶은데 현재 북한에서는 고난이 행군 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 어려워요.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아, 정신적으로도 어렵구나. 네. 물질적으로는 조금 풀렸는데. 물질적으로는 좀 많이 풀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옛날보다. 네, 엄청. 시장을 풀어놨으니까. 옛날에 당을 믿고서 나라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하던 선대 분들이 많이 굶주리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모습을 보아온 후대들은 수단껏 지금 자기 생활력을 키우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가끔씩 하루에 평균 수입이 한 50달러 벌었었는데 그거를 크게 벌은 거로 생각하시거든요. 엄청나게 크다고 봐거든요. 50달러면. 네. 그래서 나는 그 주변 환경에서 넣고 보면 나보다 더 엄청 잘 사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친구들 중에도 진짜 이렇게 나도 저 사람들을 범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모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은 굉장히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농장원들. 제일 불쌍해요. 농장원들. 나는 농장 환경도 보아왔고 도시 환경에서도 살아왔고 그다음에 돈 버는 그런 데서는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 현재 우리 북한 농장원들 환경이면 XX일 것 같아요. 진짜 못 견뎌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그러면 그분들이 농사하게 되면 그래도 쌀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식량을. 네. 그렇죠. 그래서 삼시세끼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삼시세끼는 먹는데 그 질이 그냥 짐승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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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밥 이 정도로. 네. 그런데 농장원들 중에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한 80% 정도. 그래서 7, 80% 정도는 눈 딱 감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20% 정도 그분들은 잘 살아요. 농장원들도. 뭐 혼자서 자체로 미끄라지 양식. 뭐 비단개구리 양식. 그 다음에 각종 단백질. 권충들 양식. 보석 양식. 그 다음에 삼약초. 요런 양식들. 전부 우리가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 진짜 연봉이 수천 달러씩도 벌거든요. 그런데 밀수를 국가에서 자꾸 막고 있어서. 예전에 밀수하면 중국이랑 이렇게 밀수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 북한은 그 밀수가 주민들이 대부분 경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통로였는데 그게 북한에서 밀수를 100% 차단했거든요. 18년도 말. 본격적으로 코로나 시사 때문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도 수산업에서 기본 생산물을 중국에다가 판매하는 거였는데 밀수를 다 막단하니까 어디다 돈이 안 되더라고요. 할 데가 없으니까. 하루에 한 2, 3만 원도 벌었어요. 암만 많이 잡아도. 그러면 북한 돈 2, 3만 원이면 한국에서는 얼마나 돼요?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네. 미화하고 따지면 차이가 큰데. 아. 실내로 담배 한각 사려고 해도 북한에서도 5천 원 줘야지 사거든요. 여긴 똑같네? 똑같아요. 어머? 오. 저도 이런 옷들에 쓸쓸하게 사려면 5만 원, 7만 원 이 정도고 조금 눈에 들어오는 거는 25만 원 이상 그렇게 되거든요. 북한도 똑같이 세계적인 브랜드인 거니 아디다스나 이런 거 빼고 이렇게 북한 나름대로 북한 내에서 잘 만들어 놓은 거는 25만 원 이상 줘야 되거든요. 아. 25만 원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비슷한 거 사겠다. 아. 하지만 미화로 놓고 볼 때 북한은 내가 나올 때 당시 90만 원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막 시간당 이렇게 약간씩 오르는 느낌이 있었을 때 내가 나왔거든요. 아. 근데 지금 내가 여기 한국에 와서 그걸 좀 보니까 미화 100달러가 북한 돈 120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14만 원 정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는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아. 그러면 결국에는 북한 돈이랑 한국 돈이랑 거의 뭐 쓰는 가치로는 비슷비슷한. 가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쓰는 거는 비슷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옷 하나 5만 원. 북한에서 좋은 옷. 여기도 괜찮은 옷 5만 원 하면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공업품만. 아. 옷만. 패션률만 그렇고. 아. 전자제품은 한국이 싸거든요. 전자제품은. 아. 휴대폰도 그래 이렇게 버는데 물론 미화로 따지면 뭐 몇백 달러니까. 한국이 비싼 건데. 북한으로 놓고 보면은 실내로 웬간한 휴대폰 사려면은 한 450달러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돈으로 450달러면 100만 원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 대개 보면 좋은 거 사려면은 더 이상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제품은 확실히 한국이 이거 카메라도 그렇고 다 싸고 북한은 다 밀수로 들어오도 안 하니까 그게 엄청 비싸거든요. 그거 한 번 사기가. 그러면은 지금 세탁기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전자제품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사는 동네에서만 본다면. 네. 우리 사는 동네에서 보면은 10집에 2집은 있었거든요. 아. 전자제품이. 전기는 옵니까? 전기는 안 오거든요. 전반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군사적으로 레이더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전년 지역들은 전기를 보장하거든요. 아. 전년 지역에서는. 네. 항공 감시. 그 다음에 이거 바다로 들어오는 군함들 감시. 뭐 기본은 또 탈북하는 배도 감시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레이더 상황에서 이런 전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TV를 본방도 막 보시고 하신 거예요? 나오죠? 네. 본방 봐요. 뭐 보봤습니까? 아. 뉴스 많이 봤고. 아. 그 다음에 여수신의 고향. 어머. 그 이만가. 어머. 전국노래자. 가요무대. 이런 것들은 다 호감이 상당히 있었고. 아. 물론 이게 한 7년, 8년, 10년 전쯤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그때 당시 나도 한참 젊었을 때니까. 뮤직뱅크. 뮤직뱅크 그거 나왔었거든요. 아. 처녀시대 첫 데뷔할 때. 어. 그때. 아. 그때 진짜 삥 같았어요. 완전. 아이돌버거. 아이돌버거. 아. 삐용. 맞아요. 하고 가끔씩. 프랑스나 이렇게 소유롭고 나라들 순회 공연할 때. 와. 진짜 대한민국 파워풀한 그런 문화 보고서. 야. 이거 같은 민족인데도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구나 하고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연하게 되면은 북한이랑 우리 대한민국이랑 이게 공연하는 스타일이 문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술 분야에선 정말 다르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금방 오신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돌 공연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야 저기 춤이야 노래야 지랄이야 이러거든요. 아.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멋있었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호감도가 가요 무대나 전국노래자랑 이런 쪽으로 트로트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접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약간씩 이게 의식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예술 감각이 쭉 생기다가 나중에는 보면은 아무래도 나도 젊은 세대니까. 그렇지. 젊은 친구들 나와서 와 이렇게 아예 완전 청년들의 정열이 팍팍 느껴지거든요. 오. 팍팍. 그러면 뭐 그 일하러 갈 때도 막 랩 같으니 그런 노래들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며. 그렇지 뭐지. 혼자서 죽을 쭉쭉쭉쭉쭉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것 자기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인재는 많거든요 내 생각에는. 많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시스템을 좀 바꿔만 줘도 얼마든지 큰 일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예술은 예술이고 아까 뉴스도 보셨다 하셨는데. 네. 뉴스에서는 또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 뉴스만큼 정말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맞아요. 정치에 또 관심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정세에 제일 막 이해를 해가 안 되거나 충격적이었던 내용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 탄핵하는 거. 그렇지. 충격이지. 충격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북한 TV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첩불 시위 광우병보하면서 막 다 나올 때 보면.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거죠. 썩고 사온 썩고 병든 사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썩은 사이기는 개플 대통령도 저렇게 할 수 있네. 그렇지. 우리는 와 우리 김정은이 조금이라도 혼담했다가 뭐 이렇게 다들 무서워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다 잡아가는데. 저거 뭐 진짜 대단한 사이다 하고 오히려 그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근데 앤 처음에 탁 접했을 때에는 솔직히 아 이게 우리 북한 사람들 보라고 대한민국에서 우정 보여주는 줄 알았거든요. 아. 네. 뭘 다 뭐든 기다. 북한처럼. 북한은 꼭 저선중앙TV 국영방송 하나가 딱 그 당의 유일 사상 책에 맞게끔 해서 뭐든 기다. 각본이고 스쿨이거든요. 근데 한국에도 역시 그럴 것이다 하고 나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그거 다 각본으로 짜서 저희 나라 대통령 탄핵하는 걸 보여주는 게 조금 이상하다 했었거든요. 저건 각본을 넘어서서 저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어디서 살인사건 난 것도 나고 교통사고도 계속 교통사고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다가 아 매일 교통사고 나네 하면서 계속 보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아 이거 거짓말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쁜 것도 알려주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가끔씩 이렇게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다큐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하면 진짜 유심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일과 같이 교통사고 뉴스가 나올 때 차가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자꾸 교통사고 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이미 대한민국이 차 자동차 만드는 산업이 수준급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정주영 회장님 때문에. 정주영 회장님이 북한에 트럭 광물 나르는 트럭 그런 거를 선물로 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집 앞에 중국이 가져가는 광물이 있었는데 북한은 그걸 자철광 값으로 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적인 말은 거기가 티탄이 같이 합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은한은 하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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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의